네 자 인수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3, 스마이큐!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 인기가 엄청 많은데 사실은 제가 알고는 조금 전에 마닐라에서 귀국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방송 촬영 끝나고. 사실은 많이 피곤할텐데 전혀 피곤해 보이지가 않아요. 아냥이잖아요. 우리 세종씨잖아요. 안양은 좀 다른가요? 어때요? 제가 안양에 살았어서. 아 그래요? 여기서 한 10주년과 같이 집이거든요. 외쳐볼까요? 에이타운 다같이. 하나 둘 셋! 에이타운! 세종씨는 안양에서 어디에서 놀았어요? 평촌이랑 관계에서 많이 놀았어요. 그럼 여기 그 중앙공원은요? 중앙공원에서 어릴때도 풍수대에서도 많이 놀고. 여기 강에서도 많이 놀고. 인라인 타다가 넘어집니다. 우리 세종씨의 추억이 아주 고스란히 있는 것이래요. 그러면 우리 오늘 구구단 이렇게 우리 사람사랑 생명서를 벗기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 와보니까 어떤지 누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리더 하나입니다. 오늘 저희 구구단 이렇게 좋은 축제에서 공연할 수 있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축제 이름이 사람사랑 생명사랑 벗기 축제라고 들었어요. 이 축제가 올해고 벗기 때라고 들었는데. 앞으로 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됐으면 좋겠고.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도 생명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아주 뜻깊게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니까 올 때 보니까 저희 국제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 오늘 참여하신 분들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림 그리기 대회 혹시 참여하신 분들 계세요? 참여하시는 분들. 그림 그리기 대회 참여하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걷기 걸으신 분들.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순서가 많이 걸은 순서대로 앉아있는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진짜요? 아니에요? 빨리 걸게요. 빨리 걸게요. 얼마나 빨리 걸었으면 해. 아니 구구단에 우리 멤버들은 스피치 학원 다녔어요?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해.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사실은 그 말이 피곤하잖아요. 사실 아이돌 되면 잠을 하루에 몇 시간 내요? 잠을 하루에 몇 시간 내요? 지금은 저희가 활동이 끝나서 연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그래도 활동할 때보다는 자고 있는 편이긴 한데. 활동하다 보면 보통 2, 3시간 정도. 2, 3시간 자고.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외부를 보면 전혀 피곤하게 낫지 않고. 되게 밝아 보여요. 그 노하우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야 힘 끌어. 야. 나한테. 한 번들이. 허리. 허리 한번 쳐줄 때가. 네. 기분이 너무 어려워. 기분이 막혀요. 감사합니다. 와. 우리 친구들에게는 힘에 의해서.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좀 외로운 거나 좀 힘이 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좀 될까요? 좀 이렇게 밝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 들으면서 혼자 걷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걷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 거. 네. 근데 좋은 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추천하는 그런 노래가 있으면. 무단의. 신난해. 무단의 노래를 들으면서 걷는 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정말 아주 뜻깊은 날이어서 그런지. 노래를. 두 곡을 연이어서 준비를 해줬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곡은. 저희 수록곡 중에 하나인. 일기왕. 유포이라는 곡인데요. 일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줄까요? 네. 일기라는 곡은요. 저희가 첫사랑에 빠졌던. 옛날 화상하면서. 그들을 다시 떠올리는 그런 곡인데. 오늘의 선수한 날씨가 이제 맞는 곡이라고 하고. 방금 굉장히 뜨거웠던 열기를. 작게 하는 생각이 전부에. 이런 그런 노래입니다. 네. 그리고 또. 굿보이라는 다른 노래는요. 이제 마지막 곡을 장식할 노래인데. 저희 굿보이라는 후렴구의 가사가. 아주 중독적인 노래니까요. 굿보이라는 후렴구 나올 때마다. 호흡 열심히 해 주실 거죠? 네. 야.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구구단에. 우리 9명의 요정들 아니에요. 근데 한 분 한 분. 어. 인사를 한번 좀 할까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바느님 소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여수공족 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막내 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양의 날 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작지만 강한 리더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러키걸 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바람개비 미다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분나는 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의 엄마 혜빈입니다. 야. 아. 참. 아니 우리 그. 아. 구구단은. 오늘 이 무대가 너무 행복하고 참 좋은가봐요. 네. 저희 데뷔한지 아직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무대들이 항상 다 소중하고. 설 때마다 저희끼리 되게 설레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소중함. 오늘의 우리 생명사랑요 취지하고도.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아. 우리 아홉명의 요정이 부르는. 우리 일기죠. 네. 일기를 한번 청해 들을까요. 아니면 조금 이야기를 좀 들을까요. 뭐. 노래를 들을까 아니면 궁금한 거 있는 사람 한번.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 너무 많기 때문에 없던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워낙에 너무 많으니까. 아. 그러면 대표로. 어. 구구단이 무슨 뜻인지. 팀 이름이. 아. 구구단은. 아홉명의 소녀들이 아홉가지 매력을 가지고 만든 극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죠. 다 알고. 아. 그럼요. 뭐 궁금한 거 얘기해 봐. 궁금한 거. 여기. 어. 궁금한 거. 알았어. 알았어. 맨 앞에. 조용히 좀. 조용히 좀. 알겠어. 아. 조용히 좀. 아. 우리 카메라 감독님하고 오늘 주최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길기 위해서. 자. 질문 질문 하나만 갈게요. 대표로. 아. 왜 이렇게 이뻐요. 설마요. 기회를 줬잖아요. 일단 질문을 했으니까 왜 이렇게 이쁘냐요. 아. 감사합니다. 이야. 사랑. 사랑입니다. 우리도 맞잖아요. 생명 사랑. 그렇죠.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렇지. 여학생. 여학생. 좋아. 여학생. 질문 질문. 없어요. 질문 질문. 진짜로. 그래 그래. 예예. 질문. 사진 찍어주세요. 아니. 사진을 찍어주면. 공평성이 없잖아. 왜냐하면. 어. 우리 다 같이 찍어야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 추억을 한번.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야겠죠. 아홉 명이서요. 네. 구구단이 이제 일기와 국보이가 남았는데요. 두 분을 맞추면 저희는 이제 이만 다시 돌아가야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걷기 축제에 참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좋은 추억 만들어주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구구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weed습니다. 안녕icip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레 gla이예요. 안녕하세요. Design Townthrough. anntinh Serie vis에요